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글을 사랑하고 절대로 영어를 쓰지 않은 자랑스러운 한국인 김성원입니다 그래 오늘은 진짜 영어 쓰지 말자 알겠습니다 오늘은요 휴대전화에 부착하는 다양한 물건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자 이렇게 거치대가 있고요 아 있지 많이들 붙이시죠 그렇지 휴대전화 고리도 있고요 그리고 휴대기기를 싸고 있는 껍데기 기싸대기도 있습니다 뭐라고요? 이게 뭐라고? 기싸대기 이게 왜 이름이 기싸대기야 휴대기를 감싸고 있는 껍데기 기싸대기 너 기싸대기가 뭔지 지금 보여줘? 모르세요? 이름이 따로 있잖아 얘기해 없는데 안 돼 이름이 있잖아 세 글자 너도 잘 아는 그 이름 어서 얘기해 케이스 C A S E 케이스 크리스톨 클리어 하트 플라스틱 케이스 샥 압조빙 앤티 스크래치 프리미엄 케이스 케이스 소금 가수 첵스 케이스 아 아 깜짝 뭐 하는 거야? 하 여러분 저 원빈보다 잘생겼나요? 어? 야 뭔 소리야? K 소리 전 세계 모든 분들이 개그 콘서트와 한글을 사랑하는 그날까지 바이 confidently 바이바이 바이바이